네, 송일주입니다. PD 수첩의 송일주입니다. 이렇게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.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에 대한민국 사회가 온통 비정상이었지 않습니까? 그 와중에 세월호 참사도 벌어졌고 또 참사가 벌어진 이후에 진실을 규명하고 밝히기보다는 거짓으로 그것을 호도하고 또 억울한 우리 피해자 또 유가족들을 무슨 죄인 취급하고 하는 식의 그런 세월들이 이어졌습니다. 저희 MBC도 아시다시피 비정상적인 세월이 길었습니다. 물론 세월호 피해 유가족들 또 피해자 가족분들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세월이 길었습니다.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에 진실이 빨리 규명되지 못하고 또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태에 언론이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저 역시 그런 망가진 언론 특히 제가 몸담고 있는 공영방송 MBC의 현실을 보면서 목소리도 높이고 또 공영방송을 지배하는 부역자들에 맞서서 싸우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힘조차도 사실은 없었습니다. 그런데 세월호 피해자 또 유가족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싸우고 진실을 알리려는 그런 노력을 해 오신 덕분에 또 그런 사실이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지난 그 무도한 불이한 정권의 악행이 보통 사람들의 양심에 또 상식에 호소해서 결국은 재작년 겨울에 그런 촛불혁명으로 이어지고 대한민국에 정말로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. 저희 MBC도 국민들 덕분에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맞이했습니다. 제가 한 9년, 10년 순환의 시기를 저도 견뎌왔습니다만 이번에 광주 MBC 사장으로 선임됐습니다. 그동안 쭉 PD로서 또 노동자로서 권력을 비판하고 권력에 맞서서 싸우고 또 공정보도, 공영방송의 가치를 위해서 싸워왔습니다만 이제는 광주 MBC라고 하는 언론사의 수장으로서 또 저한테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. 사실 그 최후로 참사가 벌어진 이후에 우리 MBC의 망가진 보도 또 그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보도 권력을 비호하고 거짓을 퍼뜨리는 그런 보도를 하는 걸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만 힘이 없어서 그런 상황들을 MBC에 몸담고 있는 또 MBC에서 월급을 받아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무력감도 느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사고가 벌어진 이후에 유가족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MBC의 잘못에 대해서 좀 사죄도 하고 싶었습니다만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. 너무도 부끄럽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돼서 제가 제 스스로도 좋은 방송 약자, 힘없는 사람, 권력자에 부역하는 그런 방송이 아니라 우리 상식이 있는 보통 국민들 정의로운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제 스스로 다시 한번 다지기 위해서도 제가 꼭 임진 광주로 내려가기 전에 세월호 희생자 학생들이 위패가 있는 이곳에 들르고 싶었습니다. 그리고 그동안 대면할 수 없었던 유가족분들도 좀 만나 뵙고 MBC가 과거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사죄하고 또 제 각오를 밝히는 그런 일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내려가는 길에 제가 잠깐 들렀습니다. 유가족 여러분들 덕분에 그 슬픔을 이기고 목소리를 높이고 또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그 유가족들 덕분에 대한민국은 많이 달라졌고 또 앞으로도 좋아질 것입니다. 저도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자식을 키우는 그런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저한테 주어진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힘내시고 특히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잘 사시는 것이 억울하게 희생당한 자식들에게도 위안이 될 것입니다. 하늘나라에서 그런 부모님들 그런 형제들을 보면서 더 기뻐할 것입니다. 저도 미력하지만 제가 가진 힘을 다해서 책임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힘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